이원! 야, 너 어디 갔다 이제? 소나는 또 왜 안 받아? 난 네가 또... 이제 누나는 가기 일이 좀 생겨가지고... 네가 사라졌는데 네가 어디 갔을까 생각이 안 나 7년 전이랑 똑같아... 정신같이... 내가 말했잖아 나 무서워, 와나 너가 내 눈앞에서 없어질까봐... 그게 너무 무서워... 내가 말했잖아 그래...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나 왜 이리 부딪히는거야 감사합니다.